1. 공장에서 안녕하십니까? 처음 뵙겠습니다. 처음 뵙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? 환영합니다. 반갑습니다. 잘했어요. 수고했어요. 감사합니다. 늦어서 죄송합니다. 다음부터는 늦지 마세요. 다음부터는 늦지 마세요. 먼저 들어가겠습니다. 먼저 들어가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조심히 들어가세요. 조심히 들어가세요. 내일 봅시다. 내일 봅시다. 일상생활에서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많이 드세요. 많이 드세요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별 말씀을요. 별 말씀을요. 다녀오겠습니다. 다녀오겠습니다. 잘 다녀오세요. 다녀왔습니다. 다녀왔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미안합니다. 미안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닙니다. 괜찮습니다. 괜찮습니다.